나따인티비 따뿅 선녀부 안녕 나따인티비 다링이? 다링이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 2월달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요? 코로나 때 못만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받았어요? 잠깐 들렸어요 줄어 잠깐 들리고 이제 우와 이거 뭐야 되게 주머니 향기가 나는데 뽕짜냄새 나따인은 슬라임 선물 받은거야? 네 저는 근데 이게 할머니가 비싸요 얼마인지 알아요? 7만원 뭘 할머니가 받았다고? 1,500,000원 할머니씨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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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핑키 레고네이드 이거는 아이스크림 수박 난산빈수 아이스커피 이상한 뽀에 선사탕 이것도 슬라임이에요? 아니요 클레이 오 이게 지금 뽕따 냄새가 나잖아 그럼 얘네들도 다 향이 있는거야? 오 이거 먹어봐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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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오 이거 클리어이다 여기 봐봐 오 오 자, 여기에다가 오렌지 주스니까 얼음을 넣을게요 그리고 이 나뭇잎을 이렇게 넣어주면 오렌지 주스 완성! 다른 거 대소개해줘 이거 수박 어, 이건 뭐야? 수박 아닌데? 왜구 아니야?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안 열려요 어? 제가 왔습니다 아, 저기 누구를 찍어달라고요? 내가 근데 있잖아요 저기요, 저기요 멋진 사나이, 멋진 사나이 이마가 안 열린데 좀 열어줘요 네, 잠깐만요, 아이 잠깐만요 이거부터 일단 좀 찍고 아, 정신없어 이게 레고인데 움직여요, 레고가 봐봐요 네, 근데 살짝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? 네, 대단하라니까요 끄면 진짜 공포예요 뭔데요? 원, 둘, 셋 뭔 소리 이걸 공포예요 공포지 공포지 열어주세요 이게 막 얘 괴담이 있어 알았어, 열어달래요 이렇게 바쁘실 텐데 영차, 영차 안 열려? 잠깐만 줘봐, 내가 한번 아니야, 이거 영차, 영... 어, 냄새, 냄새 같아 봐 아, 수박 냄새! 진짜 수박 냄새! 진짜 수박 냄새! 이제 이거 파츠, 파츠 파츠, 아... 아, 이게 클리어 슬라임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를 또 한번 전 하체를 해보겠습니다 짱철! 아, 마리오구나 또 머리 잠깐만요 마리오는 모자가 생명이거든요 아, 모자가 생명이거든요 가봐요 오오 이제 귀도 이렇게 해줘야 돼 아우, 잠시났어서 이제 저 가면 안 될까요? 아니요 플레이 하는 거 도와줄게요 아니요 네? 저 가면 안 될까요? 플레이 하는 거 플레이... 아니... 네 하나만 찍고 카메라 놓고 갈게요 네 어? 그러세요? 그러세요? 어 알겠어요 어, 이쁘다, 이쁘다 오... 좋아 좋아 저도 좀 찍어주세요 너는 조립을 다 해야 찍죠 네 알겠어요 저를 좀 다 하고 말해주세요 네 알았죠, 다리? 안녕 안녕 카메라 놓고 가려면 아 카메라 놓고 가려면 카메라 놓고 가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약간 기약되는 슬라임 같고 네, 기약 슬라임 조금 아프긴 하지만 꽉 좀 만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주면 안 돼? 너는 소리를 슬라임 슬라임 플레이 플레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야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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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짧은 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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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리 해처리 껴줘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방금 들렸죠 눈 생겼어 눈 여기 QR코드가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 이거 할려면 좋은건데 아니 저게 보여줘야 돼 카메라 보자 얘 QR코드 어? 그럼 뭐가 나타날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짠 우리 팀이 진짜 좋아요 다리님도 한번 맛보볼래요 네 오 오렌지 강력한 오렌지 그리고 랩해볼게요 랩 랩이에요 랩이에요 랩 랩은 뭐 말하는거 아닌가 그 다음 다리님도 한번 뽑아주세요 그 다음 다리님도 한번 뽑아주세요 이거 세게돈 저 왜 세게돈요 저는 난사핀 아 저는 그냥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다리님도 추천했네요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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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토끼 약간 씨름으로 섞어버렸어요 엄마 다 했어 다리도 다 했어? 자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하자 네 첫번째는 오 이게 뭐야? 이거 이거 마리오 게임 그건데? 띠용 띠용 이거 그거 그리고 또 여기 타고 들어가는 구멍인데 꽃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세번째는 알 건 마리오 주인공 마리오 주인공 그리고 이건 알 수도 있을거에요 많이 보는 캐릭터 어? 이거 이름은 몰라 근데 알아 악당이다 네 또있구나 마지막 지점의 아아 네 자 그러면 우리 게임하는것으로 한번 해서 뭐가 있으면 나온다며 보내줘요 네 잠깐만요 아아 이렇게 해서 뭐해 아 됐다 오! 코인 오! 들어갔어 그 다음에 아 우와 세상 좋아졌구나 오늘 재밌게 영상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